안녕하세요. 신입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는 기뻐 날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얘기만 들으셨죠. 피트 K조선 LNG 운반선 500척 수출 돌파 경축입니다. 첫 번째 그림, US 스틸 미국 철강 노동조합 USW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백악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계속 한 20번 캡처를 씁니다. 이거 마이크를 안 치워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바이든 대통령이 써있고요. 스탠딩 위스 워커스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USW는 미국 철강 노동조합, 아까 말한 거죠. 17일 날 피츠버그에서,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이런다면 떠오르는 거 있죠. 전미 철강 노조 조합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현재 평균 7.5%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통령 직속기구에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보면 3월 1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US 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 회사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3월 20일 날 바로 이 미국 철강 노조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지지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1월 달에는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바이든 대통령 공식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바이든 대 트럼프, 지금 이미 확정되었죠.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원래 누가 공략하고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략하던 곳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가서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그 지역이 완전 몰락했습니다, 지금. 지금 약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던 아버지였고 한때 잘 나가던 미국을 자랑스러운 노동자였는데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다 쇠락해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남은 퇴직금 갖고 약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러스트벨트로 전락한 곳에서 미국의 자존심,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부분을 다시 끌어내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철강노동조합과 만남을 가진 곳에서 평균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뒷배경에 또 뭐가 있느냐.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 추진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펼치고 이건 신, 니폰 스틸이죠. 일본 제철에 홈페이지에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걸 또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제가. 니폰 스틸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을 같이 써놨죠. 그런데 여기 신, 일본 제철은 이번 거래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 철강의 상징적인 이름과 브랜드를 유지할 것이며 뭐 이렇게 다 해놨죠. 이게 뭔 얘기죠? 신, 일본 제철이 합병을 하더라도 우리는 US 스틸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놨죠. 이거 왜 써놨죠? 바이든이 반대하는 거, 미국 철강노조의 입장, 배경 이런 거 생각하면 아시겠죠? 일본 제철에 이게 먹히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이끌어 왔던 철강의 그 자존심과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어떤 심장까지 다 꺼뜨려 버리는 결과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철도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의 반대, 미국 정부의 반대, 철강노조의 반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마시키고 부들부들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친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착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밋밋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은 말을 했다시피 미국의 상징적 기업으로 US 스틸은 계속 있을 것이다 했고요. US 스틸의 본사가 펜실베니아주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한상 대선 핵심의 경합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0.72포인트 차로 패했고요. 2020년 대선에서는 1.17포인트 차로 승리한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쇄락한 공업지역의 러스트벨트 지역이고요. 바로 이 지역이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의 농구팀이나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다 철강 쪽이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 피치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 맨피스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몰락한 어떤 러스트벨트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새우등이 터지지 않고 새우가 기뻐 날뛰는 이유 미국 철강 노조가 이거를 하면서 다른 걸 또 요구했습니다. 뭐를 요구했느냐. 중국 정부의 조선 물류 부분 지배 목적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고해입주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노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무역 대표부가 아까 미국 무역 통상 교섭과 정책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전에 관세를 3배 올리는 것과 함께 조선 해양 물류 부문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가능을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뒤에 보면 사진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게 미국의 어떤 그동안 산업의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뭐 헬스케어니 레저니 호스플라티니 서비스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렇죠? 뭐 샘 알트만이니 무슨 일론 머스크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무슨 제프 베조스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걸 잊는다는 거죠. 제조업의 세락. 미국을 그동안 이끌었던 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 그리고 자존심을 완전히 스크래치를 낸 거죠. 스크래치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매니팩처링이 완전히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에 철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중국이 쳐들어와서 다 레드오션을 만든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 중국이 철강을 다 먹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철강 쪽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중국의 포션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다른 미국, 유럽, 일본 다 줄어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아까 서비스니, 무슨 IT니, 인공지능이니 이쪽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 철강을 먹거리로 삼았던 그 지역에게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슬러마, 도시가 슬러마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약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나는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는 쇠락한 늙은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를 되돌려서 마음을 이끌어내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겠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요. 그래서 조선 해양 각종 지표가 우호적 흐름을 보이는 이 상황이랑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상황이랑 맞물려가지고 한국 K조선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 같으니까 조선주들이 다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이 뭐였죠? 그래서 철강 관세를 3배를 올리고 물론 중국 철강에 대한 미국의 어떤 수출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죠. 앞으로 전면적으로 중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중국 포션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이 쇠락한 이 부분을 살려내겠다 하는 게 뒤에 다 뭐가 있었냐. 미국의 철강 노조의 입장을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강력히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상황이나 지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조선의 지표도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아까 미국 무역 대표부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수장이에요. 검색해보시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다시 사진 찍는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클락스는 신조선가 지수죠. 새롭게 만드는 배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최신이죠. 중국의 신조선가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쫙쫙 볼게요. 벌커 운임지수입니다. 이건 해운 운임지수죠. 뚜껑이 없는 배. 벌커 운임지수 쌍바닥 찍고 오르고 있죠.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밑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해운에 관련된 거지만 조선, 해운 합쳐가지고 해양 쪽으로 봐서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철광석 가격은 꺾이고 있습니다. 좋고요. 뒷부분 보시죠. 이거는 중고선 가격 지수입니다. 중고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죠.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면 중고차 시장을 패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중고차 가격이 오르겠죠?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되죠. 이거는 중고선 가격입니다. 15년짜리. 15년짜리 중고선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500번째. LNG 운반선 우리나라에서 500번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오리온 스피리트. 삼성중공업이 500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대우조선 해양, 현재 하나오션이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K조선, 현대미포조선 있고 다 사모중공업 있잖아요. K조선 통틀어서 LNG 운반선. LNG 운반선, LNG 연료추진선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LNG 운반선 수출 500척 돌파 캐거로 여기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오리온 스피리트. 오리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고요. 어쨌든 이렇게 500척을 돌파했습니다. LNG 운반선을 건조한 게 국내 조선사가 30년 만인데 1994년에 시작했습니다. 500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LNG 운반선을 많이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배경에는 또 지금 원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중동에 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가 LNG선 발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죠. 여기서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LNG선, LNG 해양플랜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 했고요. LNG선의 부가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주한 것들 중에서 컨테이너선이 더 많아요. 지금 부가가치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카타르 가스전이고요. 이거 부가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인데 사우스 코리안이죠. 우리나라가 1등이니까요. 여기 척수로는 컨테이너가 263, LNG가 24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를 넣으면 보시면 이 색깔이죠. LNG선이 이게 진한 조금 붉은, 검붉은 색이고 이거는 좀 밝은 색이죠. 이게 부가가치라면 이만큼이 커집니다. 왜요? 컨테이너선은 34.20인데 LNG선은 66.31입니다. 부가가치가 두 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배를 통틀어서 가장 부가가치 높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되겠죠? LNG 운반선이든 LNG 연료 추진 운반선이든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이든 LNG 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이든 LNG선을 만약에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밸류체인을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선박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현대비포조선, 대우조선의 양이 있고요. 엔진 만드는 회사와 설립하는 회사가 쫙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밸류체인, 로봇의 밸류체인, 2차전지의 밸류체인을 공부한 가운데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노린 것과 똑같이 미리 밸류체인을 확보해놔야지 조선 3사가 오른 뒤에 조선 기자재로 떨어지고 이런 순환매들, 이걸 대응할 수 있겠죠. 지금 아직 이 모든 곳에 온기가 펼쳐지지는 않았고 어저께 바이든의 혹은 미국 무역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조선주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공부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새벽이 오기 시작하고 운동을 준비해야 되면 운동기구를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조선의 새벽이 밝아온다. 조선독립 만세! 조선의 새벽이 밝아온다. 조선독립 만세! 조선의 새벽이 밝아온다.